롤라라라라라라라 신나다 신나요 롤라라라라라라라 미소유튜브 오늘 하루종일 숙제를 했으니까 너무 힘드네 놀이터나 가서 놀아야겠다 오늘은 몇 명이나 있으려나? 요즘 애들이 너무 없어 놀이터 가도 재밌는 것도 못하고 그래도 오늘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얼른 가야지 동물들 다 일로와 내가 다 잡아갈 거야 돼지도 잡고 닭도 잡고 이 동물들로 난 부자가 될 거라고? 저 아저씨 뭐야? 이상해 착한 동물 다 잡아가 하지 말라고 말려야 되는데 어떡하지? 아저씨 아이고 여기 맞네 아이스팅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여기 노란색 아저씨 지나간다 아저씨 아저씨 어? 나 부른 건가? 노란색 아저씨 맞아요 노란색 아저씨 부른 거예요 그래 난 아저씨가 아니야 꼬마야 무슨 일이야 근데 아 그래요? 아저씨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기 저 하얀 아저씨가 동물들을 다 잡고 있어요 어? 그럼 안되지 맞아요 절대 안돼요 아저씨가 뭐라고 좀 해주세요 내가 뭐라 해달라고? 네 요즘 세상 무서운데 그래도 꼬마가 부탁하니까 해줘야겠지? 알겠다 알겠다 아저씨가 뭐라 해줄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네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 사이에 동물들을 다 구출해 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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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저기요 아저씨 네? 저 그러셨어요? 맞아요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뭐 하겠냐 동물들 잡고 있잖아요 이 아저씨 정말 나쁜 아저씨인데 네? 죄도 아무도 문들을 왜 잡아갑니까? 얼른 다시 돌려놓으세요 싫은데요? 제가 왜 그래야 돼요? 제가 애네 다 데려가서 잘 키울 겁니다 정신나간 소리 하시네요 아저씨 동물들을 돌려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? 어디에 봐 신고? 참나 주인 없는 동물들을 가져간다는 게 잘못이야? 잘못이야? 어 당연하죠 잘못하고 계세요 꼬마야 빨리 뭔 꼬마 뭔 소리야 꼬마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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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어요 아저씨 이제 다 먹었어요 너 뭐 하는 거야 꼬마야 지금 어딜 가비 어딜 가비 어디야 어딜 가비 꼬마한테 가려고 절대 못 갑니다 동물들이 다 풀어주기 전까지 이 이름 다 풀어 내가 동물들이 돌려줘 돌려주긴 무슨 돌려주긴 무슨 다 있나 다 있나? 아저씨 다 했어요 동물들이 잘했다 꼬마야 잘했다 꼬마야 아저씨 고마워요 동물들이 다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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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도망가 꼬마야 너는 네 감사해요 네 내가 두 명 얼굴 똑똑히 봤어 복수할 거야 죽어봐 어디 한번 해보시지 아 기도 작은 게 내가 얼굴 똑똑히 봤어 기도 작은 게 어딜 저리 가 우리 아저씨가 어따 대고 놀자 아저씨래 우리 동네 오기만 해봐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